와우 이거 누가 샀어? 황! 고맙다 장모님 오시니까 난리인데? 담지는 놈들이? 다진마 장모씨 장모씨 식사 식사 하셔야죠 안 먹을래? 몇 시에 드셨는데? 야! 가만히 있어! 자물이 오시니까 난리인데? 안 짓는 놈들이? 형 이거 무지 알아요? 뒤에... 곰탕 끓여줄 거 사람도 못 먹는 사람도 못 먹는 사람도 못 먹는 사람도 못 먹는 근데 이 고기가 뭔 줄 알아요? 양고기 양고기 양뼈요 양뼈? 양고기 바로 양뼈를? 샀죠? 얼마치 해야겠다 얼마치 해야겠다 얼마치 해야겠다 얼마치 해야겠다 이거? 만원어치 될걸요? 쟤네도 돈 많이 잡아먹네 돈요? 별로 안 잡아먹었어요 많이 잡아먹었지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됐대 창출이 됐어? 얼마 벌어온 줄 알았지? 오늘까지 얼마 벌어올게 1불 1달러 알게 조용히 해 애들이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알아봐 얘들 좀 귀여워해주세요 막 짓잖아 좀 만져주시오 상무님 아니 못 만져 예? 왜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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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비도 몇십만원 몇십만원 한 마디로 갈께요 50만원 50만원? 네 이할까요? 울까요? 이상일까요? 이하 이하? 그럼 예상하는 가격은 20만원 둘이 딩동 땡 땡 하하하하 왜 그거 얼마일까요? 둘이 합쳐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남잔들 했어? 다 했으네 다 둘이 합쳐서 50만원 50만원? 아니 아니 20만원 아니 땡이니까 아까 100만원? 거의 100만원 그렇게 비싸? 발치까지 이빨 뜨는거 하나에 2만원 2만원 야 도움때 3천만원 4천만원 내가 그랬다 보험능비라 아니면 유무차 사고 수술비 쓰고 어때요? 도움이 참 보험비 내고 몬보험 개보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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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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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장훈님 요즘 요즘 우리 개들한테 너무 무관심한거 아니에요? 장훈님? 우와 고기 크네 내가 이거 하나 더 넣을까? 다 넣어버려 그래? 무슨 스테이크 고기 아니야? 응 이제 하나 넣으면 되지 응 다 넣어버려 많이 먹어 안 먹어 장훈님? 안 먹어 이거 엄마거 아니고? 이거 다모님 알거 아닌데? 멍멍이껀데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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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모님 거 아닌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